안녕하세요 힐라 코리아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하락하는 종목을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우아양하고 있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전부 다 하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데 왜 떨어지냐 그냥 시장이 하락하니까 전부 다 하락을 하는 겁니다 주시장은 합리적으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유는 있겠죠 금융위기 없고 경제위기 그런 상태가 되면 자금 조달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기업 전반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미중 무역 전쟁, 일본 수출 규제 그로 인해서 한국 성장률도 떨어지게 되면 기업 자체적으로도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악의왕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시장 하락장에서 코스닥은 거의 40% 빠진 상태죠 각종 루머들도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봤던 거 상상인도 다룬 적이 있는데 루머로 이렇게 해서 급락을 완전히 했죠 그리고 나서 이날 회장님이 다 반박을 했죠 루머가 한 3개인가 4개인가 있었는데 다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반등을 이뤄냈는데 상상인은 재무제표 봐도 전혀 이상이 보이지 않는 구체적으로 자회사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조그마한 문제들에도 투자자들은 우려를 하게 되고 조금 더 안전하게 주식을 매도하고 지켜보려고 하는 심리들이 발동을 하게 되죠 이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진짜로 루머가 아니었다고 밝혀질 수도 있지만 현재 밝혀진 사실들만 보면 루머로 상상인도 이렇게 급락을 한 거였거든요 필라코리아도 이렇게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던 그 다음에 상승폭도 이렇게 컸던 종목이 이렇게 하락을 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발 분식회계 루머가 돌았기 때문인데 8월 19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중유통사 현지 당국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힐러코리아 집조적인 게 아니라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라고 하죠 실적도 지난해 동기보다 매출은 22% 그 다음에 29.9% 이거는 뭐 영업이익이겠죠 아마도 뭐 정확히 기사가 안 나와있는데 여기서 대부분 이제 증권사에 있는 연구원들은 이제 다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 그래서 이거는 저가 매수 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 증권 회사들 그 직원들이죠 연구원들 다 왜 저가 매수 기회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수급을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자기들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보면은 7월 30일 7월 30일이면은 여기 이제 기관들도 저가 매수를 하려고 했던 거죠 7월 30일 한번 보면은 체크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죠 여기 아 여기죠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기관들이 매수를 계속해서 했죠 외국인은 동기관 팔았고 개인도 같이 사고 그래서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도 많이 매수를 했고 자기들이 사고 나니까 주가가 하락하니까 뭐 이거 아마도 이제 힐라 매수한 펀드매니저겠죠 그래서 실적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여기 연구원도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이고 반면에 이제 상상이 떨어질 때는 그런 말들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수급을 보면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 떨어질 때 8월 5일자 부근에 보면은 이때 기관들은 다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포지션이었죠 그러니까 상상이 떨어질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들이 많이 매수했던 힐라코리아 떨어질 때는 주가 하락은 과다하니까 저가 매수기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들의 목소리를 이제 조금 우리가 의심하면서 들을 필요도 있다는 거고 힐라코리아 차트를 보면은 차트 상으로도 다 고점 증후는 한 번씩 나타내 주고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데 보면은 여기까지 이제 쭉 상승하고 조정을 치고 다시 이제 고점을 갱신하면서 상승을 하고 떨어진 다음에 이제 고점을 갱신을 못 했죠 다시 떨어진 다음에 한번 이제 갱신을 하고서 지켜줘야 되는데 다시 여기까지 이 저점까지 떨어져줬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상승을 하는데 이때 이 앞에 고점을 돌파해 주지 못하니까 이제 이제 고점 증후가 된 거죠 이게 여기서 확실하게 고점 증후가 되면서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 추세를 타고 있을 때 이 돌파를 해야 할 때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다시 하락한다면 이제 주가는 고점을 찍었다고 볼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헤드 숄더 모양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것도 이거 세 개를 하나로 본다면은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모양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주가 상승의 에너지 측면에서 살펴본다면은 이전까지 이제 여기 쭉 상승이 올라올 때는 사는 족족 이제 위로 매수가 사는 족족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힘이 약간 버거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을 하게 되고 다시 이제 돌파를 하려고 그 추세는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어지다가 또 약간 힘이 붙여가지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힘이 똑같았죠 여기까지 그리고서 이제 한번 빡 힘을 내서 올라갔다가 여기도 이제 힘이 붙이니까 다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점을 뚫어줘야 되는데 그 힘이 이제 부족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 이제 상승을 못하고 이 상승 추세를 타는 종목은 계속해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고점을 더 뚫지 못하고 이 벽에 계속 부딪치고 마지막에는 이 전의 벽까지 도달할 힘도 부족했기 때문에 더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 떨어진 거잖아요 그림이 좀 더러우니까 여기 이 앞에 이 고점에 닿을 힘이 이제 부족한 거죠 거기까지 닿지도 못할 정도로 이제 상승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게 된 거고요 떨어지면서 이 저점도 이제 깨고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막 차트를 맹신할 건 아니지만은 차트의 그 숨겨진 원리 같은 것들 차트가 그려지는 건 사람들이 매숨에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려지는 게 차트잖아요 그래서 고점을 찍을 때는 고점을 찍는 차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트고 이런 모습들이 다 제각각 다르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상승 에너지가 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다 그 원리는 좀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힘에 붙인다라는 것을 차트에서 느끼면은 여기서 더 상승하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하고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아직 힘이 좀 다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힐라코리아 매매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힐라코리아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생각을 해보면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 상상인을 이제 좀 참고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측면에서 회사 쪽에서 이제 그 루머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HLB도 루머 대응을 해주니까 어 어디 여기 인가요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고 이제 지지를 해줬죠 자리가 다른 종목들은 다른 바이오는 여기서 더 떨어졌잖아요 HLB는 회사 측에서 대응을 해주고 상상인도 회사 측에서 대응을 해주니까 이렇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힐라코리아도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한다면은 회사 측에서 그거 루머다 라고 이제 적절한 대응을 해주는 걸 보고서 매수매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까지 살펴본 기사로는 아직 회사 측의 해명은 나오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회사 측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루머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지가 힐라코리아 반등의 또 강도도 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상상인 종목에서 이제 좀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회사 측에서 해명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저점에서 아마 횡보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초기에 매수를 같이 해주면은 저점 매수를 할 수 있구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